안녕하세요 산쌤입니다 우리 다음 글의 목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 목적 유형은 마지막 쯤에 내가 이걸 왜 썼는지 바로 나와 있는데요 please 라는 표현 잘 정확하게 읽어 주시면 답이 나옵니다 제발 이거 해주세요 please 목적 나오는 겁니다 let me know 나를 알게 해달라는 거죠 full detail of the glove you would recommend 당신이 추천했던 그 장갑의 모든 디테일 사항을 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it would also help 이렇게 또한 하면 또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if you could provide me with some samples of the glove you produced 당신이 만드는 그런 글로브의 샘플을 또한 저한테 제공해 주시면 그러면 굉장히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이 두 가지 표현을 가지고 목적 찾으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1번 제품의 글로브라는 제품의 모든 세부사항이랑 그리고 샘플이라는 견본을 요청하려고 이 글을 썼네요 그래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제가 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